혼자 기분 좋은거라 혼자 기분 좋은거라 왜? 왜? 피곤해?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있지? 안녕! 루리에요 안녕하세요 읍토리에요 오늘은 루리의 가방가방이라는 새로운 수박수박 따라한거 아닌가요? 아니 막 따라해! 표절! 새로운 따라한 컨텐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리로 가 꾸찌 미루야 아우 너무 살쪘어 미루 아무튼 새로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방가방이라는 새로운 그거를 시작을 해볼건데요 가방 문의가 많아서 가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별로야? 아니? 표절 아 뭐해 오늘 만나면 가방은 갖고와 네! 저는 미후 가방 뭐야? 미후 가방 뿅! 미후야 너의 뱃사람이 이 가방은 왕점 큰 애벌레 사람 몸땡이만한 그런 가방이에요 애벌레 같아 이게 수납이야 아메바 가방 아메바 가방 짚신벌레 가방인가요? 그림이 짚신벌레 같은데? 뭐야 짚신벌레 조용히 좀 해 이 가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이것도 들어가구요 이거 왜 여기 있었어요? 이것도 들어가구요 안녕하세요 뭐야? 곽타쿠의 수박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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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뭘 뭐야 뭐야 이게 뭘 뭐야 건물이야 뭐야 아 뭐야 나 진짜 내가 오늘 진짜 고생 좀 했거든 나 진짜 가방 가방인 줄 알았어 뭐 가방 가방이야 내가 미쳤다 인사하면 가방 가방 인사하는 거 아니야 아 나 봐봐 감동의 눈물 뭐야 이 가방 웃겨서 웃겨 뭐야 깜짝이야 그치 지금 빨리 많이 봐 내 눈물 응 알았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뭐야 아 진짜 내가 너 일부러 복수하려고 한거지 내가 관제한거 땜에 아 뭐네 자 어제 얘가 나한테 발렌타인 이게 앤디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심코 다 넘겼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언제 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거 사가지고 가려고 한 두시간 전까지 깨있었는데 그 다음에 잤다고 근데 얜 이미 자고 있었다고 연락이 안된 상태였다고 연락이 안된 상태였다고 오늘 발렌타인데이 앤디가 나온다고 오늘도 나는 택템을 하러 한번 가봅니다 추워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지금 난 잠에서 깬지 한 5분밖에 안됐어요 그냥 씻지도 않고 일단 옷만 입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오늘은 완전 새벽에 나온게 아니라서 그런지 흰 머그에 새가 뿅뿅 있는게 있는데 그게 첫번째 수복이 없었고 지금 두번째 수복에 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사가버렸어요 마지막 걸음 그래서 세번째 수복으로 갑니다 두번째 갈 때 엄청 뛰가는데 망했어 그래도 다른건 다 샀지 세번째 수복에도 그 흰 머그에 새 뿅뿅은 없네요 네번째 수복으로 갑니다 아 저 더럽게 춥다 드디어 네번째 수복에서 요 흰 머그에 뿅뿅이 컵을 득템했습니다 음주의 한국인 무튼 이렇게 해서 맘에 드는 앤디를 다 샀네요 과기를 만나서 이따가 주면 과기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좋아하겠지? 근데 왜 발렌타인데인데 내가 선물로 해주는거지? 이러나 저러나 좋으면 된거지 뭐 몰카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튼 오늘 MD스템 성공 무튼 그렇게 여러 스타벅스를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구해왔습니다 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미친 가방 가방이라메 가방 가방이라메 가방 가방이라메 저 스타벅만이야 차가상도 못했네 다행히 오늘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를 안 들어가려고 웬만하면 좀 피해 댕겼어 스타벅스는 아 뭐야? 대가 이쁘다 어 어 복숭아같이 댕겼어 아추가 얘 이거 받침대도 있어 미쳤다 이거 뭐야 나 이거는 사진에서 못봤는데 어떡해 아 연추같아 아 진짜 이쁘다 어떡해 이거 가게에 냅둬이 진짜 너무 예뻐 그거랑 이거랑 세트야 어떡해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 왜 사진이 없었어 얘는 이게 대박에 붙네 그래서 내가 못 본거야 아니야 새가 이렇게 하고 있는거랑 새가 이렇게 있는거밖에 없었어 짜잔 어 얘는 눈이 동그래 진짜 이쁘다 그리고 얘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얘 좋아하는거 봐 너 얘 이런거 좋아해 이게 나랑 논아같고 이런거 좋아해 하트 아 대박 내가 빨리 커플링으로 더 이미지 세팅 해로부터 한 뒤에 올려야 된다 어쩐지 오늘 야 계속 영상 찍자고 하더라 귀찮게 어 그래지 돈도 많이 들었겠는데 알았어요 있는거 흠 이 형들 원래 이렇게 꽉 껴? 어 항상 이것은 제가 봤던거네요 이렇게 있는 새 근데 얘를 여러개를 살라 그랬는데 에이크지? 가게 머그컵으로 쓰려고 여러개를 사라 그랬는데 이게 미끄러질거 같아서 어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떻게 씹으려고 이렇게 더 이쁘다 이거 되게 이쁘네 응 깨면은 사고 아니면 말지 뭐 하면서 잡거든 진짜 이쁘다 어떡해 이거 진짜 귀여워 어떡해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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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다 이 새가 너무 예뻐 그리고 이 하얀색 프린팅이 보이나요? 하얀색 프린팅이 되게 예뻐 그치 진짜 이쁘 이거 뭐야? 분홍색이야? 또 이쁘다 왜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예뻐 스포츠 포장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쫑쫑이 달린 것도 없고 그냥 뭐지? 그냥 거적대기에 둘둘 해가지고 줬었는데 이제 리본이 쫑쫑이도 생기고 거기다 리본까지 해서 주네요 여기 로고도 있고 옛날에 그냥 글씨만 띄 있었는데 뭐야 진짜 아 이렇게 영상에서만 착한 척하구나 아 집안사람들 물어봐 난 영상에서 거짓된 모습이 없잖아 너가 그냥 그게 배 아플 뿐이지 맞아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배 아플 어 어떡해 저 뼈 귀엽지 어 이거 귀엽다 아 되게 귀엽다 발은 밑에 쓰댕인데 응 밑에 쓰댕인데 위에 플라스틱인 젖병도 있었는데 걔는 그냥 용량도 너무 쩍고 해서 귀엽네 난 이제 이거 들고 다녀야겠다 이거 가볍고 좋을 것 같겠다 지금 플라스틱이 가볍고 좋죠 저 쓰댕이는 빈통을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거워서 사실 생각보다 잘 많이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우와 나 진짜 오늘 대박났거든 이거 완전 귀엽지 아 뭐야 아 진짜 귀엽다 어떡해 이건 제가 집에 놓고 쓰겠습니다 제가 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얘네 새들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보니깐 아 목주머니 아 그래서 용돈 용 세뱃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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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를 준대요 얼마이상 사면 이거 하나씩 준대는데 이것도 줬어 우와 우리 이거 하나씩 따볼까 따서 뭐해 쓸 때 따야지 너가 자기 봉투 아 이거 세뱃돈 봉투가 나는 진짜 세뱃돈 주는 줄 알았네 스타벅스가 세뱃돈을 주는 봉투만 주는 거야 나는 세뱃돈을 주는 줄 알았어 스타벅스에서 아니야 근데 이거 이번에 스타벅스 이 빨간이 원성이 좀 귀엽긴 해요 스케치 느낌이 여기까지 얘네는 집 앞에 바로 있는 스타벅스에서 내가 좀 늦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를 샀는데 이 흰먹을 새 뿅뿅이가 없었어 그래서 얘네를 찾으려고 내가 네번째 스타벅스까지 샀어 두번째 스타벅스에서 내 앞에서 다 끝나고 세번째는 없었고 네번째 저기 상수역 앞에 있는 데까지 갔어 나 저거 이 앞에 다 있을 줄 알고 잠옷 위에다가 야상만 입고 갔단 말이야 스트라이퍼 신고 이렇게 해 대박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게 용량이 큰 컵 중에 제일 예뻤어 짜잔 두개 샀어? 응 귀엽다 뭐라고? 같이 쓰려고 아 뭐야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네요 여기에도 새 날개 그림도 있고 지테리 장난 아니야 이번께 컬러 나 아 진짜 왜 이렇게 예쁘냐 어 내가? 그래 뭐야 싫어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 어이가 없네 원래 그 중간중간에 앤디 나올 때마다 얘가 알려줬었는데 인터넷도 보긴 봤는데 별로 내 맘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꺼는 좀 내가 봐도 살만할 것 같아서 사왔지 내가 오늘 진짜 수박 앞에 안 지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냐? 왜? 들어갈까봐 있는거 또 살까봐? 어 진짜 대박이다 좀 더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좀 더 자랑을 해야겠다 려울이의 가방가방을 말씀하셨어요? 응 새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악 그릇 사야될 것 같았어 어 미달았네 약간 미간이 넓은게 얼척이 없어 얼척이 근데 왜 울었어? 울은거 아니고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빵 터져가지고 빵 터져서 웃으면 이렇게 왈칵 할 때 있잖아? 그렇다고 했을게 맞는데 내가 우는거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큰일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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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어 이거 진짜 이쁘다 그치 이거 딥 펴먹을 거면 될 거 같아 응 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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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이다 날을 낚기에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날 낚긴 힘들어 힘들게 항상 낚였잖아 그거는 그렇지 박타쿠의 수복스떡 서프라이즈 낚기 볼카 성공했습니다 안녕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に籌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